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의 전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노이 노딜을 복귀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담을 접하면서 정치적 공경에 처해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요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열차 여행을 통해서 한껏 멋을 뿌린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선전활동도 굉장히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막상 본인이 돌아가는 길은 초췌하게 이를 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이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협상 테이블에서 먼저 어젠다를 제시했다고 봅니다 영변의 핵시설과 관련된 재반부대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양보를 하면 미국이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대한 5개 조항의 그런 중요한 제재를 완화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축했다고 이렇게 외신들은 전합니다 그게 더해서 핵뿐만 아니고 탄도미사일 그리고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일괄 해체를 요구했고 그와 같은 것이 충족될 수 있을 경우에 미국이 과감한 제재 완화 조치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다 김정일 위원장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제안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미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서 큰 어떤 효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그 효과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준, 명확하게 설정한 것이죠 첫 번째는 핵미사일의 제거,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의 제거, 핵무기의 제거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생화학 무기에 대한 일괄적인 제거라는 그런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런 것이 별로 없는 게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또 한 가지 미국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연초에 한반도의 경식 국면이 상당히 고조가 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라든지 주선으로 인해가지고 북미 협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마 청와대 관계자뿐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것은 우리가 아는 바로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진정한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믿지는 않았겠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협상에 대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의지라는 부분들이 처음에 기대한 것과 다르게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상당히 변화가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분들을 믿고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실질적으로 저분들이 전한 것이 사실과 그렇게 같지 않구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미국의 관계자들이 확인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 관계라든지 또 국가와 관계라는 것은 일단 신뢰기반이라는 부분들이 위축이 되거나 저하가 되고 나면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잘 믿지가 않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협상에서 북한 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지불했던 그런 비용도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북한은 자신들의 속내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드러냈다고 봅니다 너끈하게 협상장에 참석했죠 그리고 실무 협상들은 의외로 고의로 미루었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단판으로 모든 부분을 결정하겠다 아마 그런 의욕을 굉장히 불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협상이 끝나고 미국의 관계자들이 짐을 싸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최선이라는 그런 외교를 담당하는 관계자가 급히 쫓아와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전언을 전하는 것이 또 거절되는 좀 낭패스러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여기서 아마 북한 뿐만 아니고 북미 회담을 바라보는 전 세계 사람들은 아마 이런 추측을 했을 겁니다 북한의 외환 보유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구나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핵 관련된 제재 사항이 효과를 보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본의 아니게 드러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은 천천히 추진하면 된다 북한 측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그런 천명 또 미 국무당국자들의 그런 천명 같은 경우는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부분들을 말해주는 것이죠 사실 경제 제재가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현금이 고달되고 고갈되고 나면 필요한 그런 용품이나 식량 것들을 구매하기가 힘들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그런 압박을 받게 되죠 이번 또 북미 회담을 보면서 저는 협상술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정도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미국을 또 가까이 접하시는 분들은 미국이 갖고 있는 굉장히 광대한 정도의 소프트 파워를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대학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촘촘한 망처럼 각 전문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 그런 사회죠 아마 이번 협상을 준비하면서도 볼튼의 안보보좌관이 큰 역할을 했겠지만 그분 외에 아마 다수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제공했을 겁니다 북한 당국자들이 취하고 있는 형편, 환경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그야말로 핵미사일 그리고 생항무기의 제거라는 그런 일관된 요구를 내놓고 그것에 대한 제재 조건이란 부분을 달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협상에서 북한이 완패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후날 아마 역사가들은 볼튼 보좌관을 굉장히 높게 평가할 겁니다 국내 일각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이런 저런 부정적인 이야기도 나오지만 어떻든 이번 협상을 보면서도 또 한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도 바른 길을 그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북미 협상이 노딜로 끝났지만 한반도의 비핵화 조건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미국이 명확하게 상대방에 전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경로를 밟아야 되겠지 흥미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노이의 노딜 상황에 대한 것을 한번 복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